복주머니 나는 멸종위기종입니다. 소백산이나 월악산 같은 일부 산에서나 볼 수 있는 토종 식물인데요. 충북농업기술원이 수년간의 연구 끝에 대량 번식에 성공했는데 이제 일상에서도 쉽게 볼 수 있게 됐습니다. 이성우 기자입니다. 곧게 솟은 줄기 사이로 자주새 꽃망울이 보입니다. 꽃잎 사이로 둥글게 말린 모양새가 복주머니를 닮았다고 해 이름붙은 복주머니 나뉩니다. 꽃이 크고 화려하지만 자연상태에서 발화율이 0.1%에 불과한 데다 무분별한 채취로 일부 산에서나 볼 수 있는 멸종위기에 처했습니다. 하지만 충북농업기술원이 2007년 국내에서 처음으로 복주머니 난 배양기술을 개발한 데 이어 지난 2015년에는 최적의 생장 환경을 갖춘 배지 개발에도 성공했습니다. 여기에 꽃을 피우기까지 7년 가까이 걸리던 기간도 절반 가까이 줄였습니다. 종자 씨앗업부터 식물체까지 한 3년에서 3.5년 사이에 꽃이 필 수 있는 그런 식물체를 만들 수 있는 그런 배양기술이 되겠습니다. 국내 유일의 특허기술이 통상계약 체결로 일상에서 볼 수 있는 기회가 열렸습니다. 충북농업기술원이 복주머니 난 배양기술을 에버랜드와 나누기로 한 겁니다. 에버랜드 측은 이 기술을 이용해 복주머니 난을 증식한 뒤 관람객들에게 선보일 예정입니다. 800만 명 오는 에버랜드 파크에서 이런 것들을 보여줘서 얼마나 멸종 유기식물이 얼마나 귀중하고 그리고 그 복주머니 난이 아름다움을 보여줄 수 있는 곳이 자연에서 사라지고 있는 복주머니 난이 대량생산 특허기술로 앞으로 일상에서도 쉽게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. YTN 이성우입니다.